치즈 병은 전신 문제, 즉 당뇨나 심장질환, 심지어 암 발생률도 높인다는 연구 보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잇솔질에 사용되는 칫솔에 은 입자를 결합하여 항균력을 높인 큐린 항균 칫솔이 출시돼서 치과의사로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입니다. 욕실에 보관하는 칫솔에서는 병기 세균보다 200배 이상 많은 세균이 검출됩니다. 큐린 항균 칫솔은 세균이 살 수 없는 항균 칫솔노를 적용해 별도의 칫솔 살균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참 좋은 칫솔이라 생각합니다. 양치하는 중에 피가 아주 났었는데 이 칫솔을 사용한 후에는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항균 칫솔 중에 이 제품만큼 검증된 제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의사로서 큐린 항균 칫솔 제품의 우수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짧고 탄력있는 칫솔모가 잇몸과 치아 틈새를 깨끗하게 관리해주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께 권장하고 싶은 제품입니다.